이번에 글로벌 특파원 리포트의 시간입니다. 실리콘밸리 최진석 특파원 연결되어 있습니다. 지난주 엔비디아 실적 이벤트를 잘 마쳤는데요. 나스닥 지수 다시 한번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죠. 기술주 주가 어른부터 체크해 볼까요? 네, 엔비디아가 천비디아로 탈바꿈한 한 주였습니다.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는 전주 대비 1.41% 상승한 16,920.79로 장을 마쳤습니다. 사상 최고치를 다시 한번 경신했습니다. 지난주 1분기 실적을 발표한 엔비디아는 어닝 서프라이즈와 앞으로도 탄탄하게 지속되는 AI 칩 수요, 주식 분할 결정 등 여러 호재를 쏟아냈습니다. 덕분에 지난 한 주간 15.13% 상승한 주당 1,069.07달러로 장을 마쳤습니다. 말로만 듣던 천비디아 고지에 오르며 생성 AI 최대 수혜주이자 AI 황제주임을 증명했습니다. 골드마크서스는 지난주 미 연준의 첫 금리 인하 시점을 9월로 늦출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기존의 7월에서 뒤로 미룬 것인데요. 금리 인하 시기 지연에 따른 실망감을 엔비디아와 같은 기술주주들이 AI 호재로 잠재우며 상승세를 이끌어가는 분위기입니다. 주요 빅테크들의 주가는 AI 기술 경쟁력에 따라 온도차를 보였습니다. 시총 1위 마이크로소프트는 지난주 2.37% 상승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지난주 미국 시애틀 본사에서 연례 개발자 컨퍼런스인 빌드를 개최했는데요. 오픈 AI가 최근 내놓은 멀티모달 AI, GPT-4-5를 애저클라우드에 적용하고 AI PC를 내놓는 등 다양한 제품과 서비스로 투자자들의 기대감을 높였습니다. 애플의 주가는 지난주 0.06% 올랐습니다. 애플도 다음 달 열리는 세계 개발자 회의에서 음성비서 시리에 생성 AI를 탑재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옵니다. 테슬라와 메타도 지난주 1%대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구글의 모에서 알파벳의 주가는 지난주 0.62% 하락했습니다. 구글도 2주 전 연례 개발자 행사를 열고 새로운 AI 기술을 공개했는데요. 최대 경쟁자인 오픈 AI에 비해서는 다소 뒤처진 것 아니냐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세계 최대 전자상거래 업체 아마존은 지난주 2.14% 하락했습니다. 아마존도 음성비서 알렉사에 생성 AI를 탑재한 제품을 올해 하반기에 내놓을 예정입니다. 그리고 엔비디아 얘기를 조금 더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엔비디아 놀라운 실적을 발표했었죠. 걸작이나 이런 평가들까지 나오고 있고요. 엔비디아 이벤트를 마친 만큼 이제 또 PC 물가 지표, 주요 이벤트를 체크해야 될 게 있는데 이 부분 종합적으로 같이 전해주시죠. 네, 오늘은 미국의 메모리얼 데이로 뉴욕 주식 시장이 휴장합니다. 내일부터 시작되는 이번 주 뉴욕 정시도 AI 관련 주들의 랠리가 이어질지 주목됩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최근 라싹 랠리의 주인공은 엔비디아입니다. 엔비디아는 지난주 기존 주식 한 주를 10주로 나누는 주식 분할을 결정했습니다. 투자자들은 다음 달 10일부터 분할한 주식으로 거래를 할 수 있습니다. 천 달러에 달하는 주당 가격을 대폭 낮춰 투자자들의 접근성을 높이겠다는 전략인데요. 이 때문에 다음 달 10일까지 엔비디아의 주가가 상승세를 이어갈 것이라는 전망도 나옵니다. 엔비디아는 분기 배당금도 크게 늘렸습니다. 주당 0.1달러로 직전 분기의 0.04달러 대비 150% 확대했습니다. 각종 호재로 인해 엔비디아가 시가총액 3조 달러를 넘볼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현재 엔비디아의 시가총액은 2조 6,600억 달러입니다. 3조 2천억 달러인 마이크로소프트와 애플에 이어 3위입니다. 엔비디아 주가가 추가로 15% 정도 상승하면 시총 3조 달러 클럽에 진입하고 22% 오르면 MS를 넘어 시총 1위에 오를 수도 있습니다. 오는 31일에는 미국 중앙은행이 가장 선호하는 물가 지표인 PC 가격 지수가 발표됩니다. 올해 1월부터 3월까지 예상치를 계속 웃돌았던 소비자 물가 지수 CPI의 상승률은 4월에서 진정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만약 이번 주에 발표되는 PC 지표도 양호한 수준의 인플레이션을 보여준다면 뉴욕 증시는 다시 안도 랠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4월 근원 PC 가격 지수가 전월보다 0.2% 오를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직전월 수치인 0.3% 상승에 비해 상승률이 둔화했을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이번 주 존 윌리엄스 뉴욕 연방준비은행 총재, 메리디엘리 샌프란시스코 연은 총재, 리사 쿡, 연준 이사 등의 발언도 예정돼 있습니다. 또 펠드의 경기평가 보고서인 베이지북도 발표됩니다. 지금까지 실리콘밸리에서 한국경제신문 최진석 특파원이었습니다.